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비감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세요? 목 좋아졌다고요? 당연히 목 좋아지지만 방송을 안하는데 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오늘부터 방금 오랜만이라 이렇게 감을 못찾는데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차 적응도 있고 아직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만 갔다 와서 뭐 그런거 좀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내일 그 한 7시나 그때부터 이제 또 맨체스트리트 중계해야 돼가지고 그때부터 좀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슈키슈키했네. 아 그리고 엘사님 그 쪽지 해주셨는데 그거 2분만 화요일날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엘사님이 또 2분만 그 원래 이제 내일 우리가 2분만 마지막 방송 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제 내일 막 중계 있고 그래가지고 다 막 축구 얘기만 할까봐 저희가 활를로 밀었거든요. 괜찮으세요? 예. 와 또 우리 또 119개 고맙습니다. 녹방 인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르셀로나 저도 이제 그 테러를 봤어요. 봤는데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다행이라기보다는 어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안좋은 일이고 예. 정말 또 예. 다행이다 이런거보다는 정말 또 예. 뭐 어때. 그렇게 어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싸. 오 인직 모발이식님 17개 또 우리 쏠쏠님 인직이게 통화. 어 너 너무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써냐. 야 뭐야 뭐야. 더 싸요 더 싸. 야 나 일주일 동안 방송 못 켜서 저 돈을 못 벌었어요. 돈 너무 많이 싸가지고. 제가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가서 영상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 어 인직보다 축구. 그 이제 꽃보다 할 배 그 100개 완전히 100개 100% 100개 와가지고. 이제 그 이제 할 거거든요. 인직보다 축구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촬영을 너무 많이 해서 그걸 이제 영상 컨텐츠로 보여 드리려고요. 네. 그 스페인편 나중에 영국 가게 되면 영국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또 그 이제 투어 11에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또 또 강습 보고 오신 분들이 또 은근히 많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좀 감사드리고.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솔직히 좀 많이 쉬었잖아요. 많이 쉬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제 3개월마다 좀 제가 여행을 다니려고 합니다.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좀 살아야겠어요. 저도. 예. 예. 3개월마다 좀 가려고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와 나 진짜 이번에 스페인 갔어요. 진짜 내가 일단 내가 썰 푸는 거는 막 내일이나 뭐고. 월요일 그때 갈 거 같은데. 진짜 그냥 갈 때부터 재밌었어요. 갈 때부터.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진짜 승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더만 진짜로. 왜냐하면 비행기를 어. 인천에서 독일까지 얼마 걸리는지 알아? 11시간 걸려요. 11시간. 10시간 40분이면 11시간이죠. 근데 계속 웃고 계시더라고 진짜로. 계속 웃어 그냥. 예. 그 와중에 노공만은. 시발 그. 독일 승무원 그분. 너무 이쁘다고 계속. 노공만은. 오 형님. 오 형님. 계속 이 지랄하고 있고. 거기서 진짜 존나 쪽팔렸다는 게. 탱구그 새끼 지랄을 너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간식 주문 타이밍이 있어요. 이제 그. 밥을 세 번인가 주고. 두 번인가 주고. 간식을 또 줘요. 거기서 그랬어요. 햄 얼 치즈. 그러면은. 햄 샌드위치를 먹을 거냐. 치즈로 된 샌드위치를 먹을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그냥 고르면 되잖아. 저 새끼. 어우. 미친. 어우. 욕 좀 자제하죠. 저 새끼 뭐. 뭐하는 줄 아세요? 햄. 어. 치즈. 이제 그러니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빨리 골라. 빨리. 뭐. 햄. 어. 치즈. 아무거나 아무거나. 어우. 진짜 존나. 아. 저 새끼 진짜. 같이 못 다니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아. 계속 한국말로. 계속. 저 새끼 계속 한국말로. 민헨 가가지고. 민헨 가가지고. 민헨 가가지고. 하리보 그. 젤리 먹었단 말이야. 민헨 다 있단 말이야. 민헨. 진짜 내가 영상이 다 찍었지만. 파워 에이드. 환타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딱 사가지고. 그거 할 때. 이거. 이거 얼마에요? 아니 그거를. 아니 그냥. 하운머치. 이렇게 물어보면 된대. 이거 이거 얼마에요? 유로. 아. 유로. 오케이. 이지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녹음한 저 새끼는. 진짜 거의 영어 교실을 잘해야 돼요. 왠 줄 알어? 이스 디스로 영어를 다 끝내버려요. 진짜로. 존나 웃겼던게. 우리가. 너무 지금 짐이 많아서. 캐리어를 하나 더 사서. 거기다 이제 넣고. 왜냐면 이제. 거기서 옷을 입으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진짜. 마지막 날은 진짜. 4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전에 날씨 좋았는데. 땀 흘리다 보니까. 옷을 구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산 것도 있어. 그럼 그거를 이제. 따로 캐리어에 하려고. 캐리어 하나 더 샀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캐리어 어떻게 샀냐면. 네 번째로. 제일 큰 거를. 사야 되는 거.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보통. 어. 비걸텐. 이런 거를 이제 쓰거나. 저도 사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저 새끼. 누구만 보고 있냐면. 이스 디스. 이스 디스. 이스 디스. 원. 원. 투. 투. 쓰리. 이스 디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중요하게 또 알아먹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또 가져오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새 거를. 새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그게 이제.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시된 거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아 이거 새 거로 된 거 해야 되는데. 이스 디스. 이스 디스. 음. 나도 푼. 나도 푼. 오케이. 에잇. 저 새끼. 이스 디스로 영어 다 끝내요. 진짜로. 어. 존나. 노맛. 거의 이스 디스로 다 끝내요. 시. 웃겼어요. 정말. 그.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저희가. 제가 딱. 사진까지 정리해가지고. 사실은. 그. 엘 클라시코랑 다 찍었는데. 그건 못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어. 호날두도 다 찍었어요. 호날두도 다 찍고. 호날두 꼴도 찍고. 호날두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까지. 다 찍었어요. 진짜로. 계속 챙기는 모습까지. 그 다음에 경기 뭐 본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 편집에는 아마. 이렇게. 이렇게 갈 거야. 어떻게 가냐면. 골 넣는 소리 나오면. 제 이제. 제 반응이 나와요. 반응이. 예. 그.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하는 거 이런 거는 올려도 돼. 경기는. 찍어서 올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거. 경기는. 그. 그냥 저희만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경기를 봤는데. 어.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FC 바르셀로나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스와레즈 잘한다고 했는지. 말하기만 하면. 진짜로. 로우킥 때리겠습니다. 진짜로. 존나 못해요. 스와레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뛰어도. 왜냐하면. 나는 거기서 직접 봤잖아. 그래서 내가 스와레즈 움직임 계속 봤단 말이야. 진짜 심각해 진짜로. 아. 너무 심각해 진짜로. 와. 그 정도야. 그 정도로 못해 진짜로. 여러분들 이제 경기장 봤지. 저는. 전체로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찍혔다고 해가지고. 저를 찍어서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자리를. 뭐라고요. 관제탑 준다고. 야. 그럼 외국인들은 이렇게 안하냐. 왜. 외국인들. 레알 같이 본. 옆에 본 할아버지는. 조금만 터치 잘못해도. 어후. 계속 이러시는데. 내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나는 핑크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영상에도 나올텐데. 일단. 녹음하는 레알마드리드 TV에 잡혔어요. 왜냐하면. 그. 호날두 가면. 썼단 말이에요. 호날두 가면을. 근데 그거 해가지고. PD가 불러가지고. 녹음하는 레알마드리드 TV에 잡히고. 난 이 곡마는. 아. 너무 슈퍼한거 아닌가. 이 곡마는 또. 뉴스에 잡혔어. 그. 그. 무슨. 마르카인가. 무슨. 뉴스에 잡혔는데. 존나 웃긴게. 거의 다 뉴스. 그.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암 씨쑤. 이지알고 있어. 예. 이 곡마는. 왜냐면. 그. 지단. 마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암 씨쑤. 이지알고 있어. 예. 뭐라고. 메시 존나 못하냐고요. 메시 형. 메시가. 못하는게 아니라. 안 받쳐줘. 진짜로. 메시 혼자 다 했어. 경기를. 그러니까 이제. 직접 경기장에서 보면. 메시가 계속 내려와요. 왜냐면. 이선에서. 내가 봤을 때는. 제일 못하는게 뭐냐면. 라키티치. 일단은. 어.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키티치는. 라키티치는. 뭐냐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약간. 탁구선수야. 탁구선수. 탁구선수야. 너무 좀. 예. 중원을 제가 봤을 때. 다 뜯어 바꿔야돼요. 안드레고메스도 안되고. 그래서 바르샤 같은 경우는. 진짜로. 바르샤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예. 아우. 진짜로. 어우. 예. 진짜 안될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 얘기를 다 하고 싶은데. 제가. 정리해서. 얘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진짜. 좀 찾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저희가. 사진을. 사진 해놨냐 이거. 여기 있네.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바르샤 가가지고. 바르샤 박물관이란 말이야. 여기 피기어 있는데.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식으로. 다 몸 푼단 말이야. 가까이 있어. 가까이. 이런식으로. 마르셀로가 팬서비스가 좋아. 음. 라무스도 그렇고. 그래서. 뭐. 스페인 직접 가면은. 어. 그. 라무스. 가. 인기가 많아요. 라무스. 호날두 마킹하는 사람도 많은데. 라무스를 마킹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게 뭐냐면. 제가. 어. 야 형꺼. 그. 레알 베티스 유니폼 가져와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꼭. 스페인이나 여행 가보셨으면 좋겠는게. 이거 이거. 스페인이나 아디다스에는. 이런게 다 팔아요. 이런. 이런. 레알 베티스도 해가지고. 그. 뭐. 스페인에 관련된거 다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퓨마는 진짜로. 도르트문트 저지. 그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코트디부아르. 저지도. 아. 유니폼도 팔으니까. 예를들어서. 퓨마랑 계약된 축구팀이 있어. 그러면. 그게 다 팔아요. 스페인은. 음. 그래가지고. 그게 또 싸고. 또 유니폼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 아셔야 될게. 뭐. 이런거는 이제. 시즌 지난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시즌 지나면 더 비싸잖아. 구하기 힘들어서. 근데 이 스페인은 안그래. 이런것도. 굉장히 싸요. 이런것도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4만원 밖에 안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유니폼. 어센티기를 하잖아요. 그런것도. 우리나라는 20만원 없잖아. 그. 스페인은. 13만원. 14만원. 한 6만원 뒀어요. 6만원. 전체적으로 막. 화장품도 다 싸고. 물가는 비싼데. 그런건 진짜 다 싸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나도 너무 많이 샀지. 진짜로. 예. 뭐. 회장님이나 이제. 엘사님 선물도 다 사고. 다 샀어요. 다 샀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아스날 어센틱 8만원 샀다고? 그래? 아니. 스페인에선 아스날 안 팔리던데. 어. 아니. 딱 보면. 도로토문트는 재고가 없단 말이야. 아스날 뭐. 넘치던데. 아니.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팔려? 막. 레알 소시에다. 이런것도 다 있어요. 예. 뭐라고. 시청자들꺼는. 어디 갔냐구요? 시청자들꺼에요. 없어요. 안 샀어요. 자. 그. 아.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 여러분들 참. 아. 오늘 그 썰을. 좀 다 풀기가. 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 참. 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요. 제가 그걸 다 얘기하려면. 한. 세. 두세 시간. 두세 시간. 그래서 약간. 이거를 보라로 해가지고. 사진까지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 좀. 좀. 안타깝습니다. 다 얘기하기가. 오늘 왜 안하냐고. 오늘. 오늘 가는데. 진짜. 너무 피곤해. 좀. 저도 쉬면서. 쇼미더머니 좀 볼게요. 예. 진짜. 너무 피곤해. 비행기. 독일에서 가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진짜로. 그리고 약간 쫄았던 게. 마지막 독일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데. 지도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독일 비행기인데. 아니. 갑자기. 개성이 뭐야. 그래서. 뭐지. 아니. 그래가지고. 존나 무섭네. 근데. 개성 쪽으로 이렇게. 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야. 그래서. 어우. 존나 무서웠어요. 진짜로. 비행기가 언제 가장 무섭냐면. 구름 위에 있을 때가 무섭더라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와. 그래서. 한번은. 너무. 좀.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진짜. 진짜로. 그러니까. 독일에서 스페인 가는 비행기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요. 진짜. 비행기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흔들려요.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만이 또 가서. 계속 카메라 들고 있는데. 공만이 또. 이제. 물론 마지막 방송 하겠지만. 공만이 또.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공만이가. 고생 많이 했는데. 계속 자기가. 힘든 척도 안 하고. 왜냐면. 지도 여행하러 왔는데도. 카메라를 정말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예. 오바이트 안 했냐고요. 나는 오바이트 안 하고. 스페인 음식이. 저는. 잘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만아 이리 와봐. 공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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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갑니다. 내일 짐 싸들고 가고. 안녕하세요. 헬시스완인 척하지 말고 또. 열받게 안 해. 헬시스완인 사람들. 저를 많이 알아보던데. 헬시스완인으로. 너를? 그때 알아봤잖아요. 저희 같이 간 그분들도. 누구? 우리 여행객들. 아 죄송합니다. 헬시스완인. 얘도 진짜. 스페인 썰 풀고 싶은데. 몇 명 다 캐릭터가 있었어. 너무 많은. 이스티스. 그다음에. 탱구는. 탱구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가서 말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그. 음료수를 이렇게 주잖아. 비행기 가면. 근데 그게. 두 잔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저희끼리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너무 두 잔이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진 사람이 어떻게 좀. 물하고 좀. 오렌지 주스. 둘 다 달라고 하자. 세 잔 달라고 하자. 탱구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지 나름대로. 녹음한테. 이스티스를 들었나봐. 그래가지고. 뭐. 우주라기 썸싱이들. 물어봤는데. 이스티스. 이스티스. 왓.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존나 크게 말해. 아 너무 진짜. 존나 크게 말해. 진짜 저기 앞에. 비즈니스 서까지 들리도록 말해. 존나 크게 말해 진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헤드폰 같은 거 나눠주거든요. 그걸 끼면서 말하면 원래. 보통 사람이 크게 말하잖아. 듣고 있으니까. 존나 크게 말해. 근데 그. 또. 거기에 이제 보면은. 더킹하고. 그다음에 공조가 있었나. 한국 영화 있어요. 그걸 나한테 알려주고 싶었나봐요. 형 공조 있어 공조 공조. 조용히 좀 말해. 조용히 좀 말해. 아니 공조 있다니까. 조용히 말하라고. 아니 조용히 말해. 조용히 말해. 조용히. 분낙하게 말해요 진짜로. 아 진짜. 지치같습니다 진짜로. 너무 너무. 어우. 활려. 아 이제 어떻게 이제. 이제 화요일을 해도.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쓰읍. 너무 아쉬워요 저는. 뭘 아쉬워 씨. 아쉽죠. 뭘 아쉬워. 뭘 아쉽게. 아우. 스페인 가서. 여자면 오지게 쳐다보고. 에? 아 잠깐만. 말해. 다 말해 그래 이거. 말하지마. 말하지마. 아우 씨.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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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저희가. 진짜로. 진짜 많은 썰 있어요. 근데 이제 입 다루겠습니다 진짜로. 아 이거 진짜 방송이나 안될 썰도 있어. 응? 맞잖아 야. 뭘 방송에서 하는거야.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진짜 한 줄 한다니까. 아 농담이야 농담. 아. 일단은 그. 저희가 일단. 진짜 많이 갔으니까. 이분만도 이제. 그. 행보 좀. 이분만이 이제. 페이스북은. 탈퇴할거거든요. 페이스북 탈퇴하고. 인스타그램은 이제. 할건데. 그. 공만이. 뭐. 소식이 알고 싶은 분들은. 인스타그램.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일단 그렇게. 하시면. 아 제가 탈퇴하라고 했어요. 제가. 제가 탈퇴하라고 했고. 공만이도. 탈퇴하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탈퇴하고. 일단은 그. 인스타그램 하니까. 그렇게. 어. 아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만이도 이제. 정말 또. 그. 필요할 때.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형 덕분에. 스페인 여행 가서. 엄청 즐거웠습니다. 우리 오기 싫었잖아. 거기 영상 보면은. 뭐라 나오냐면. 아. 존나 가기 싫다. 이 얘기만 해요. 이 얘기가 진짜 엄청 했어요. 그리고 스페인. 그. 진짜로.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세계. 11에서.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진짜 신세계다. 아. 참. 우리 그. 번호 누를때. 깜짝 놀랐잖아. 네. 뭐라고. 집번호 누를때. 누름이 싫었잖아요. 집번호. 아. 집번호. 존나 짜증났지. 아. 아. 나 진짜. 얘기 다 하고 싶은데. 진짜. 아. 미치겠다. 야. 내일 그. 뭐할래. 그. 내일 여러분 리버풀 보실거에요. 리버풀하고 그거. 아. 저는 다 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니까. 주말에는 이제 좀 제가. 어. 중계를.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왜냐면 중계.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게. 제가. 스페인에서 아프리카 들어가지는게. 15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깜짝 놀란게. 그래도 만명 보더라 막. 진짜로. 중계하니까. 어. 아니. 중계에 그. 제 얼굴이 안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틀어들었었잖아요. 이게 지금 말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제가 이제. 다 세팅을 해놓고 갔거든요. 이런식으로. 세팅. 세팅. 네. 그거 한거에요. 여기지 여기. 아. 놓쳤구요. 자. 이런식으로 제가 이제. 다 녹음을 해놓고 갔거든요. 와. 드리블 씹어놨다 방금. 와. 와. 드리블 오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맞춘게 있어요. 진짜. 뭘 맞췄냐면. 이걸 맞춰버렸어요. 이걸. 벌레가 이길 것 같죠. 아. 체스 좋대성. 아니. 이걸 녹음해놓고 갔는데. 이걸 맞춰버렸어. 와. 진짜 맞췄어. 아. 아. 존나알봐. 나 진짜로. 와. 깜짝몰았어. 깜짝몰았어. 아니. 이행언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벌리가 3대비 괜찮았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주말에 중계한다는게 아니라. 빈 시간에도 콘텐츠도 좀 하고. 재미없는 것들은 중계를 안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경기 자체가 재미있어졌으니까. 캠 같이 켜고. 어. 중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저도 사실은 컨텐츠하기 편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12월이. 12월이 이제 여행 가야 돼가지고 아 이 형 이제 여행에 꽂혔어. 아니 모든 사람이 시상식에 포커스를 맞출 때 무조건 여행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돼. 예.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아. 이제 스티 형이 이 맛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맞들면 무섭다고요? 아니 근데 진짜 존나 심해 진짜로. 근데 이거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피규어 다 팔아. 피규어 다 팔아. 이제 피규어 안 먹어 진짜로. 딱 다 팔아. 야 저거 뭐 첼 씨 저거 뭐냐 저거? 저 그때 렛이런 님을 친 거 아니에요? 아 그거구나. 아니 나 이거 이거 내가 상권 줄 알았어. 왜냐면 거기도 첼 씨 달력이 있었거든. 있긴 있어요. 어기도. 뭐라고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어 그래 그래 그래. 망하게 망하게 좀 도와줘. 뭐라고요? 제 피파 형질 하지 말라고요? 아 저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돈 좀 모으려고요. 제가 정신 차린 게 뭐냐면 피파 형질을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줄이려고 한 게 뭐냐면 진짜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생각해보니까 벌써 8월이고. 이번 연도 3억 모으기로 내가 생각을 했잖아. 없어 시발 진짜로. 730억 왔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엄청 많이 모은 거지만. 아 진짜 하나도 없어 진짜. 너무 현질 많이 해가지고. 진짜 방송에 투자 많이 했지. 아 진짜 거짓말 하지. 진짜야 진짜로. 진짜야 방송에 투자 많이 했어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보낸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12월이 또 여행 갈 수 있으면. 또 만약에 진짜 좋은 그런 투어 11세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같이 갑시다 이제는. 예 진짜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돈을 좀 모으셔가지고. 아 정말 괜찮아요. 후회는 없어요 진짜. 내가 내주라고. 나는 없잖아. 어? 나는 없잖아. 어? 야 그리고 독일이 인터넷 빠르더라 독일이. 예 독일 더 빠르더라. 독일 길 가다 보면은 3초 지나면 다 벤츠야 진짜로. 어 인정. 인정. 독일은 다 벤츠야 다 벤츠. 벤츠 아웃 이런 거. 그냥 길 걸어가면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스페인 가면은 람보르기니 오지게 많아 진짜. 와. 그리고 이제 또 스페인 여자들이. 탱구 존나 좋아해요. 아 맞아. 아 깜짝 놀랐다 진짜. 저희가 카메라에 못 담았는데. 탱구한테 사진 찍자고 여섯 번 했다 여섯 번. 이 정도면 거의 스페인에서 먹히는 거 아니냐. 아 존나 일봤습니다 진짜로. 아. 아. 한 명은 진짜 엄청 예뻤거든요. 누구 닮았었지. 그. 내가 모델급이었어 내가. 응 모델급이었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걸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는데 너무 많이 진 줄 알고. 어. 이스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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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디스. 이 지랄 애들. 탱구한테 같이. 투게더 포토 가능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써 안돼 우리는. 아. 이스디스가 존나 웃긴 하니까. 진짜 녹음하냐고. 직접 가서 봐야돼. 늦게 봐야돼. 그 진짜 존나 웃긴 게. 아니 그니까. 레알 유니폼 이거를 좀 옛날 걸 사고 싶었어요. 옛날 걸. 그러면은. 보통 뭐. 올드. 레알 마드린 유니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했냐면. 신 유니폼을 보여주고. 이스디스 이스디스. 백 백 백 백. 이스디스 백. 왓. 이스디스 이스디스 백 백. 그래가지고. 전 시즌을 가져왔어. 알아들어가지고. 백 백 백. 쓰리. 원 투 쓰리. 백 백 백 백. 또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했어. 왜냐면 스페인 옛날 유니폼이. 그래도 구하기 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구할 수 있어요 거기서. 구할 수 있었거든요. 너무 비싸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 유니폼을. 제가 아까 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도 레어. 그런거 비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녹음 많이 진짜. 존나 웃겨요. 녹음 많이. 녹음이 없어서. 우리 진짜 소통을 못했을거에요. 녹음 많이. 다 소통을 했어. 이스디스로. 이스디스 다 해줬어. 깜짝 놀랐다. 존나 웃겨 진짜로. 그 랠리루. 회장님이랑 이제. 그 에드사님. 향수 샀거든요. 향수. 예. 그거. 샀을 때도. 향수 어떤게 보통. 인기가 많냐. 이럴때 이제 뭐. 나가뜨리면. 페이머스 이렇게. 아니 나도.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페이머스 이렇게. 제가 옆에서 거들었거든요. 뭘 몰라.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스디스 이스디스. 아. 무서운데. 피플. 이스디스 이스디스. 착착착착. 이스디스. 이렇게 하니까. 뭐라 뭐. 스페인말 하더라고. 아마 못 알아든거 같아요. 고개를 갸우팅하더라고. 이스디스 이스디스. 이스디스. 착착착착. 라이크. 이스디스 이스디스. 아. 예. 그렇게 추천해준데. 일단 근데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다른거 샀습니다. 다른거. 다른거 샀습니다. 다른거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괜찮나? 근데 이게 괜찮은거에요. 괜찮은거에요. 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자. 맛있거 다 샀어. 그래. 이거 이거 괜찮은겁니까. 여러분들. 에어스 비싼다. 굿걸. 아니 왜냐면 이게. 하이힐로 되어있더라고. 하이힐로 되어있더라고. 굿걸. 뭐라고. 엘리로 엘사가 쓴 돈이 얼만데. 흐흑. 이거 사냐고. 몰라 이 새끼야. 넥슬레 갖다 바쳤잖아. 아. 거의 현재 그만해야돼 진짜로. 아. 존날받아 진짜. 진심으로 그만해야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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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